5백억이나 되는 돈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치 알고 있어요? 일단 계속 줄까요? 네. A팀 조영식입니다. 지금 차량 출발했습니다. 차량 번호 59라의 7834입니다. 59라의 7834입니다. 차량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붙습니다. 선배 빨리요. 아르소. 나야. 발이가 붙은 것 같아. 내가 저리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 나 빨리 전화해봐. 저입니다. 신호 댕기 중 차량 놓쳤습니다. 현 위치 내곡동이고요. 고속도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았어. 가능하면 다시 따라붙어. 접니다. 현금 이송 차량 GPS 추절 장치 달렸죠. 제 폰으로 위치 공유 좀 시켜줘요. 나야. 처리했으니까 예정대로 진행해.